안녕하세요. 쥐타짠 교수입니다. 두산로봇틱스. 오늘 28%까지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상장 초기에 대한 거래량 이 부분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들 재료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합병을 하죠. 두산에서 실제로 두산밭켓이라고 하는 알자회사. 그룹사의 전반적인 99%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로봇산업도 가지고 있는 두산밭켓을 두산로봇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이 두산로봇스틱스의 가치가 즉 수익성에 대해서 논란을 받았던 이 로봇산업 부분 이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가치에 대한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몸집도 부풀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장전에 했던 말씀은 하나였죠. 주가는 급등 나올 것입니다.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테릭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도 지금 7월 30일까지에 대한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편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장전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해드렸던 부분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산로봇틱스의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확산 그쵸? 로봇의 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두산에서 결국은 맞아요. 알자에서 두산 밥켓의 지분을 13%밖에 보유하지 않아서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꼼수를 쓴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목표가를 정확히 설정을 하셔서 7월 30일까지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을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구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터치한 교수 마르님이 되고요. 여러분도 오늘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는 그래도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연, 유연의 집이다. 자 주가 급등 나오는 선에서 지금 1시 53분인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앞으로에 대한 7월 30일까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백문의 브레일건입니다. 장전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 두산 애너빌리티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전에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인데요.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셨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자 오전 7시 48분입니다. 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제 이슈가 좀 있어서 이걸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산 애너빌리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요.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료를 다시 볼텐데요. 두산 애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 밥캣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은 꼼수 개념이 존재라는데 자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었고 네 두산 애너빌리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바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자 이때쯤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는 MSCI 이 지수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췄다. 왜? 알짜 회사인 두산 밥캣을 맞아 자회사로 이끌 거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모두 알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두산로보틱스는 모건 셀리 캐프탈 인테네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두산로보틱스도 포함할까 말까라는 이 결정사항이 남아있는 게 8월이에요. 그럼 7월 말까지는 일단은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할텐데 알짜 회사 두산 밥캣의 최대 주주가 이제 될 부분이니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MSCI 이때 탈락했던 이 부분에서 4조 5천억 이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 주가의 상승을 동반하겠네요. 호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호재다 이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서 에너빌리티 주가는 오늘 분명 시초가는 약세에 시작할 겁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결국은 맞아요.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 주식을 바꾸죠. 바꾸죠. 자 그러면 지금 몸집에 대한 규모는 MSCI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죠. 지금 여기서 주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MSCI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몸집을 부풀리는 즉 주가 상승은 오를 것이다. 시장에서 베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 상한가를 칠 것 같았는데 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벤저를 했었고요. 그리고 천억 운영했었고 이런 대형주들의 쉽게 말하는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적어도 3조원 정도는 운영해봤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액티브 자금은 펀드벤저를 손에 의해서 인간의 감성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증권 버빙 브로커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 패시브 자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계 설정에 의해서 몇 퍼센트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다섯 구간대로 쪼개서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줄이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서 급등 나오는데 대형 준대도 불구하고 갑자기 더 크게 오르고 때로는 상한가 칠 것 같았는데 주가의 회수를 이끌고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까지 급락하면서도 슉 하면서 끌어올리고 그죠? 10% 하락하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그게 바로 모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일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MSCI 모건 스테리 캐프탈 인터내셔널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두살로보틱스도 편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은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계는 감성을 완벽히 배제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훼손도 할 때 감정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면 사실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분명히 여기까지 5만 1,400원까지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MSCI로 가는 외국인 투자 펀드가 들어오는 그 규정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물론 대왕거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관련 주들의 주가가 빠지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 빠지죠. 원래 주도주는 어떤 거죠? 덜 빠져야 정상인데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론 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을 했다. 아하 그거는 반도체 쪽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기계적인 나가는 과정에서 MSCI 후보군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편입 가능성 그리고 편입 거의 확정에 대한 부분에 기계적인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나머지 한 종목을 탈락시켜버리는 지금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기계적으로 나가는 게 큰 자금이 들어오는가 사실 대한민국 증시를 투자할 때도 역시나 그들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이들이 맞아요. 상승을 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증시를 들어올릴 때 이 종목도 편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니 몇 천주의 자금이 오가는 거 아닙니까 묶어서 묶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게 생겨난 게 이유가 뭐예요? 국내에 있는 펀드맨이지들도 하나하나의 종목들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만든 지수잖아요. MSCI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MSCI에 대한 규정의 룰을 모르시죠? 이것만큼 좀 알고 계시면 이제 7월 30일까지 남은 과정에서 상승폭으로 오늘 같이 더 줄 것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거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용사에 있으면서 경험해봤던 사실이기 때문에 두산로봇 두산로봇 도움보 coordinate through here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사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 근거 없이 떠든 유튜버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 보게 되면 9월달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 보시나요? 두산 로보틱스 IPO 가격차로 M&A 불발 상장 후에도 추가 조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쵸? M&A입니다. 지금 기관들 IR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지금 IR하고 있는데 제가 후배 녀석들한테 들었던 내용으로는 분명히 중소형주 하나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발 사건이 나왔었죠? 9월에 추진하다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일단 여기 첨부해놨는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부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MSCI 모건 스테릭 캐피탈 인터넷 기계적으로 들어올 때 5개의 구간을 나눕니다. 오전과 오후 12시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식사 가신 다음에 거래량 기준이 여기 5구간대에 해당되기 시작하면 5% 오르더라도 따라가도 됩니다. 10% 올라도 따라가도 됩니다. 그 폭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7% 단위씩 끌어치거든요. 근데 만일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오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계적으로 훼손이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 이때까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이 MSCI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부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든 종목은 여러분들 9월달에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전달해드릴까 자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010-4822-8706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그냥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로봇이니까요. 로봇 선물 로봇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마 이 피인수된 기업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70% 이상에서 200% 이상은 분명히 오를 겁니다. 과거에 M&A를 시도했다가 불발 사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010-4822-8706입니다. 로봇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선물 제가 이래 뭐야 자산운증사 오래 근무하면서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항상 모토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혹시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일단 두산로보틱스 오전에 보내드렸어요. 장전에 라이브 진행하면서 라이브 링크 지도도 보내드릴게요. 에너빌리티는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두산로보틱스를 단기적으로 거래해보시죠. 항상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죠? 항상 수혜주는 우리는 파악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오른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초가이 좀 오르긴 했지만 매수문자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매도가 이루어질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MSCI 기준은 어떤 거고 퍼센트지와 기준은 어떤 거다. 이건 분명히 훼손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할 뿐입니다. 두산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라이브 방송 참여는 무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돈을 내야 되나요? 그런데 에이 왜 그러세요?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수익 오랫동안 기다린 이 큰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시탈자 안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금요일 되십시오. 울트북으로 소주 한 잔 하러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감사합니다.